김정현 야 니네 과제했나? 아 나 하나도 못했어 야 니 답지 않게 왜 이렇게 조용하나? 나 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려 지금도? 어 계속 바람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완전 고친 바람소리 왜 이러지? 어? 그러면 안 돼 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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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들린 거라고 우리 위대하신 니고 라이스 모이드와 할머니가 그러셨어 귀신? 야 카더라 21세기 최첨단의 달린 시대에 무슨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고 신하락? 그게 먹는 거야? 맛있어? 아 됐고 됐고 그거 잠 좀 잘 자면 금방 괜찮아질걸?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사선일로 병원 가면 욕 먹는다 그거 금방 깨끗해질걸? 그러니까 나 사요 야 나 사? 됐고 너는 그냥 신경 꺼라 야 친구가 귀신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경 꺼? 진짜 어이가 없다 21세기에 무슨 귀신이야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 안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병인데요 밖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들리니 엄청난 불편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 중에 하나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명으로 불편감을 겪고 있으며 5% 정도는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한 이명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 정도는 이명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명의 소리는 매우 다양한데요 벌레오는 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휘파람소리, 맥박소리 등 여러가지의 소리로 나타나며 다양한 높낮이를 가진 음들로 섞여서 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삐, 뚜, 찌 하는 일정하고 긴 이명이 들리는데 주로 청각신경의 노화, 손상이 있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명은 많은 부분 청력 감소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명이 심하다는 것은 결국 난청의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은 뇌이, 청신경, 뇌 등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 경로와 이와 연결된 신경 계통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손상, 손상에 따른 소리, 변형 및 잡음,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청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보청기를 사용하시고 또 예민성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물료법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력 검사와 이명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청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명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밖에서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귀 안이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느끼는 병이 바로 이명입니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명으로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명은 많은 부분 청력 감소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명이 심한 것은 결국 난청의 징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청력 상태를 파악하고 이명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